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소장입니다. 오늘은 권선동의 전용면적 넓은 신축 잔여세대 분양현장과 2016년식 매매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교역 도보 약 15분 거리에 3위 현대아파트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권선초등학교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한층의 2세대씩 총 8세대가 있는 전용넓은 권선동 신축빌라 잔여세대 분양현장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어서 신축빌라 분양가격보다 저렴한 2016년식 구옥빌라 금매물도 함께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로마트 인근 2016년 6월 22일 사용승인 완료된 권선동 빌라로 5층 중 4층이며 거실 기준 남양에 가까운 남서양으로 막힘없이 밝고 환한 집입니다. 주방 안쪽으로 보일러시 겸 베란다가 있고 냉장고 3대까지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3룸 빌라로 도배 청소를 하시고 예쁘게 꾸며보시면 신축 못지않은 깔끔한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전 지역 다양한 신축빌라 분양현장 및 구옥빌라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전 지역을 보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 전 지역은 수원 전 지역은 감사합니다.